영어 공부하실 때 세 가지만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책을 덮고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정말 내가 상상하는 그 상황을 놓고 내가 연습했던 거를 정말 실전처럼 Actually, I should go now 여기서의 또 꿀은 이거예요 내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정말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리코딩이 되고요 Change roles를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혹시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신년 계획 중에 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건강 챙기기, 다이어트 그런 거 하고 독서, 좀 다양한 책들 만나보기 또 하나는 영어 더라고요 영어 공부하기 적어도 50일 동안 꾸준히 영어 연습을 하면 말은 트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주는 교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소개를 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교재는 바로 EEA고요 이게 acronym으로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예요 이 보라색이 메인 교재고요 이 자주색이 워크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건은 낭독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이 신간은 이 초록색 교재가 메인이고요 이 얇은 연두색 책이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책 안에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이런 패턴 영어나 회화책 같은 거를 많이 소개를 한다거나 추천을 드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여러 영상 통해서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독서 위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책 안에 다양한 다일러그가 있고 좀 다양한 뭐랄까 그런 expression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책 읽기를 좀 더 장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엄마피 영어 관련으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이 어쩌면 스타터들에게는 이런 짧은 expression 하나가 입 밖으로 내뱉기까지가 정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짧은 expression 하나 둘이 쌓이는 것도 또 나름의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영어 공부하실 때 세 가지만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 교재를 펼쳐보기예요 한 번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앉아서 5분 10분이라도 정말 매일 자주 하루에 여러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둘째가 지금 7살이 막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글을 몰라요 초반에 아이가 한 5살 때쯤에 굉장히 궁금해해서 조금 알려주었는데 아이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최근에 아이가 한글로 된 그림책을 볼 때마다 자꾸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입하는 게 너무 엉뚱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체계적으로 한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씩 봐주고 있는데 제가 세운 규칙은 항상 동일해요 언어를 배울 때 영어가 되었든 한글이 되었든 파닉스가 되었든 똑같아요 매일 보기 매일 보는데 아이 집중력이 1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루에 6번으로 쪼개면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뭔가의 그런 사이클을 만들면 정말 실력이 팍팍 느시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정말 끝 하고 한동안 또 안 보고 가 아니라 정말 조금씩 매일매일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파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아이가 모음이라고 A, E, I, O, U를 배울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 50분 수업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월발수목금 1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잠을 자고 뭔가 채워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이라고 얘기하고 매일 그냥 아이랑 한글이든 영어든 조금씩 정말 집중력이 굉장히 굉장히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조금씩 진짜 나아지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역시 이 방법이었어 이러면서 요즘에도 좀 느끼고 있는데 영어 이 교재도 E, E, A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구성된 책이고요 그래서 50일간 마스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도 않고 조금 너무 넘사벽이지 않아서 하루 동안 자주자주 보시면서 마스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 좋은 교재 선택해서 연습하기 교재가 50일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발편 해가지고 100일 정도 투자를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어 공부가 국내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땐 좀 많이 읽고 쓰기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졌던 게 리스닝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원어민 외국인들을 만나서 실제 얘기를 듣는다거나 내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opportunities 가 없었기 때문에 입에 안 붙는 그런 영어 언어를 배운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정말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웠으나 입 밖으로 말을 못 하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 교재를 통해서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꾸 말을 할 수 있게끔의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EA 시리즈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내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기 정말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이게 단순 암기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시면요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딱 던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가 정말 갑자기 머릿속에서 단어들과 phrases들이 붕붕붕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암기하는 그런 교재들은 책을 딱 덮으면 정말 슝 날라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EA라는 교재는 이제 그림도 수록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이 책을 덮고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정말 내가 상상하는 그 상황을 놓고 내가 연습했던 거를 정말 실전처럼 이렇게 앱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영어 연습하시죠 좋은 교재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죠 세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스킵할 수 있어요 Something always comes up 그쵸? 뭔가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든 걸 싹 놔버리고 나는 원래 안 되나 봐 나는 못 하겠어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그 마음이나 시도했던 노력들을 갑자기 싸그리다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못 하더라도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 그러면서 다시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하면서 열심히는 하되 스스로 너무 좌절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못 하더라도 그 3일째 되는 날 다시 하면 돼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기 그러니까 첫 번째 매일 하기 두 번째 좋은 교재 선택해서 연습하기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조금의 좌절이 있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계속 꾸준히 달리기 그래서 결국 50일 100일까지 도달하기 이것만 지켜주시면 영어 막 갑자기 엄청나게 뭐 BTS의 RM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단어들이 점점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려고 생각만 하는 사람과 실제 말을 해본 사람과는 정말 정말 급이 달라요 네 그냥 하세요 어떻게 하지 나 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냥 하시면 되세요 책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보라색과 초록색이 메인 교재가 되고요 얘는 낭독편 얘는 서바이벌 편에서 요번에 나온 교재는 서바이벌 편이라고 해서 먼저 교재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다일럭으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지가 예시로 나와 있고 굉장히 입에 착착 붙게 잘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미지와 이런 설정을 함께 해 놔서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통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전에 투입되면 그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말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터디 부스터라고 해서 아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스터디 부스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스터디 부스터를 검색을 하세요 요게 있죠 Get 하면 이제 다운을 받아요 오픈을 하면 여기에 저는 간편하게 네이버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레지스터를 해요 저는 서바이벌 편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세요 그 와중에 저는 동전으로 이 코드를 긁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안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가렸는데 이제 얘에다가 들어가셔서 이렇게 인트로덕션은 오픈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락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코드를 넣으시면 되세요 코드를 넣으시면 되시는데 인트로덕션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아니면 삼성폰도 다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 군데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으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보여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제가 아이패드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스터디 부스터에 들어가서 아까 쿠폰 코드를 입력을 했더니 제 아이디로는 다시 액세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정말 어학원에 간 것처럼 내가 이런 넥처를 듣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EA 서바이벌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함께 즐겁게 배우고 공부할 달병가 영쌤이라고 합니다 Pleasur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Where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es, I'm from Austin 이라 얘기할 수도 있었고 아, 그리고 이럴 때 I come from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이렇게 넥처를 듣고 지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스피드도 이렇게 클릭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인트로 보여 드렸고 월드 플래쉬도 있어요 월드 플래쉬 들어가면 네이버라고 있죠 네 A person who leaves close to you 그렇죠 Toward 가 있고요 그래서 In the direction of 라는 뜻이고요 Shake hands To hold someone's hand and move it up and down 이렇게 Up and down 그렇죠 이렇게 월드 플래쉬라고 해서 플래쉬 카드도 보실 수가 있고 쉐도우는 이거예요 Mary sees her new neighbor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코링이 되고요 그 리코링이 끝난 거를 바로 왼쪽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Mary sees her new neighbor 한번 들어 볼게요 Mary sees her new neighbor 이런 식으로 쉐도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쉐도잉이었고요 Gap feel이 있어요 Gap feel은 뭐냐면 그 important words를 중간에 넣는 거죠 Nice to meet you I'm Mary Smith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blank가 있잖아요 아까 방금 들었고 이걸 제가 하는 거죠 Nice to meet you I'm Mary Smit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Mary Smith 인트로 배우고 월드 플래쉬하고 쉐도잉하고 Gap feel까지 하고 여기서의 또 꿀은 이거예요 Role playing 내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정말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리코링이 되고요 Change roles 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Mary와 Kim이었죠 제가 이제 Mary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Hi Nice to meet you I'm Mary Smith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I'm Kimberly Jones Please call me Kim Where are you from? Atlanta But I was living in Chicago for the last four years Are you from here? Yes, Austin is my hometown That's nice What are your plans this evening? Nothing special Come have coffee with my husband and me Is around 8 ok? That sounds great Thanks Well, see you tonight Okay, see you then 이렇게 해서 제가 했잖아요 여기서 Listen to the recording 하면 제가 지금 방금 한 거를 리코딩을 들을 수도 있고 Replay 다시 할 수도 있고요 Change roles 그래서 지금 저는 Mary 했고 이제 이 Kim이 저한테 respond 해줬는데 이제 그걸 역할을 바꿔서 제가 Kim을 선택하면 제가 이쪽 파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Mary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어학원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 연습을 시키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집에서 혼자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돼 주시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스터리부스터를 가지고 이 교재 한 권과 액체비리 북이랑 이렇게 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며칠 동안? 50일 동안 이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영어가 아니라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입 밖으로 이 말이 툭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연습은 결국은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스터리부스터와 함께 50일 동안 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 실력이 좀 더 인플로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교재 소개 잠깐 해드리면 컨텐츠 보시면 10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New Neighbors고요 다음은 Shopping, Social Time 네 번째는 Around the Time, Restaurant, Airport, Travel, Health, Social Occasions 그리고 마지막으로 Descriptions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이제 Conversations들을 정말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죠 아까 그 키부스터를 처음에 그 렉쳐 나오잖아요 이게 그 렉쳐예요 이거 통해서 보셔도 되시고 저는 스터디 부스터 통해서 연습하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다 포함된 거니까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결국은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실제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뭐 아무리 머리를 써도 결국은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낭독편과 서바이벌편 통해서 정말 다양한 연습하시면서 영어 실력 향상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Scan for Audio가 있어요 그럼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1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이잖아요 EEA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Survival English Section 1 New Neighbors Day 1 Introductions Key Vocabulary Neighbor Toward Shake hands Hometown Plan Schedule Husband Invite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Key Vocabulary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 대화를 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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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her new neighbor Hi Hello They walk toward each other Nice to meet you I'm Mary Smith And Shake Hands I'm Kimberly Jones Please call me Kim Mary asks where Kim is from Where are you from? Atlanta But I was living in Chicago for the last four years They talk Are you from here? 그러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칭하고 컨버세이션 연습을 하고요. activity book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한 번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 introduction 에서 이렇게 sentence practice 가 있고 mini dialogue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메인 교재랑 activity 를 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scan for role playing이 있어요. 제가 한 번 해볼게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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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They walk toward each other. Nice to meet you. I'm Mary Smith. And shake hands. I'm Kimberly Jones. Please call me Kim. Mary asks where Kim is from. Where are you from? Atlanta. But I was living in Chicago for the last four years. They talk. Are you from here? Yes. Austin is my hometown. Mary asks about Kim's evening schedule. 얘는 이제 어떠한 사건들을 가지고 스스로 연습하는 거예요. 키 보캐빌리 있구요. For special attention 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first thing in the morning 했을 때 내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습관적인 행동 표현이라던가 동사의 현재형과 함께 쓰이는 시간 표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장돼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배우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brushing your teeth, flossing, taking a shower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피킹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starting the day, getting around, at home in the evening, managing a household, keeping in touch, having fun with friends. 라고 해서 큰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디테일하게 starting the day에는 first thing in the morning은 뭐 하고, brushing your teeth and flossing, taking a shower, getting dressed, man 버전 있고, warm one 버전 있고요, making a bed 있고, making coffee, making tea, preparing breakfast, eating breakfast, leaving the house. 해서 이렇게 starting day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어 표현, getting around, taking a bus, starting a car, driving along, taking a train, taking a taxi, walking somewhere, riding a bicycle, getting around. 라는 컨셉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회화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큰 섹션으로 50일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제 액티비리가 있어요. 액티비리는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단어 또는 구를 찾아서 써보고 스스로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fill in the blanks를 할 줄 알아야 실제 말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도 글로도 여러 번 연습할 수 있도록 메인 교재에 있고 액티비리 북이 있어요.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엄마피 영어로 검색하셔서 저를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좀 다양한 영어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교재가 정말 엄마표 영어에 국한되었다기 보다는 정말 제너럴한 그런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시면서 저 아이들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면 그 입안 언저리에서만 맴돌던 그 영어 단어 phrases들이 좀 점점 입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딘가 어학원을 간다거나 그룹 스터디를 가지 않고도 스스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좋은 교재 소개해 드리면서 지속 가능하게 공부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소개해 드려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